오늘은 이제 16장입니다. 레이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16장일 거예요. 대속제 1. 출애국교에서 가장 귀한 장을 소개하라고 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출애국교 12장이고 레이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했을 때는 레이기 16장의 대속제 1입니다. 우리는 이 대속제 1을 먼저 하기 전에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죄가 왜 무섭냐. 죄는 대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듣고 부지중에 깨닫거든. 깨닫는다고 죄가 해결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개한다는 것은 깨닫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였구나. 깨닫는 순간 그 죄에 대한 속할 수 있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막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죄를 깨닫거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죄산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속하는 방법이 달라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짐승이 그만큼 더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족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평민이 짓는 죄는 짐승이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한 죄물이에요. 죄물이 필요해요.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죠. 레이기 11장이 나온 것처럼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것. 소와 양과 염소라고 했습니다. 한 죄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갖고 와야 됩니까? 성막을, 문을 통과해서 번전 앞에 옵니다. 이 짐승은 흠이 없고 순결해야 돼요. 그럼 그 앞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들었더니 이것이 죄입니다.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 후에 내가 갖고 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다는 것은 죄가 전가되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발라요. 이 피를 번제단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번제단 양쪽 끝에 송화지 형상의 뿔이 있어요. 이 피를 그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피를 일곱 번 뿌려요. 일곱 번은 뭘 얘기했죠? 완전 속죄를 얘기합니다. 완전수라고 했죠? 일곱 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서 다 태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죄가 속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죄를 주면 또 한 죄물을 갖고 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실체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예언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약을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이 죄를 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제적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것은 죄를 깨달을 때 가능해요. 그것이 죄였구나. 깨달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겠구나. 깨달을 때 가능한데 혹 죄를 쟀는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죄를 쟀는데 그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용서받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한 거예요. 한 날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쥔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속하는 날. 항상 얘기했지만 이 속은 값다 이런 뜻이잖아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든 모르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쥔 죄를 모두 속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유대식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우리 태양료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이것은 유대식 달력이에요. 유대인들만 쓰는 달력에 7월 10일 날 한 날을 정한 겁니다. 대속죄일. 이때는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제사장이 중보역활로 했다고 하면 이 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쥔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대제사장이 속함을 받아야 돼요. 먼저 대표자잖아요. 대표자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그가 숯송아지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숯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죄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해요. 두 마리의 염소.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재물로 드렸고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살셀 염소라고 했습니다. 아살셀. 아살셀이 뭐냐면 제거해서 보내다. 합성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속하는 숯송아지를 준비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가 두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16장이 가장 중요한 장인데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으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들여오다가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아론 대제상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송소에 들어오려면 다른 말로 하면 지송소에 있는 언약계, 언약계 위에 있는 뚜껑, 속재소에 내가 만나고 여기서 죄삼 맞는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종교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삼을 받아 천국 갈 것인가? 모든 종교도 설명하지만 성경의 진리인 말씀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성막이잖아요. 이게 성소입니다. 이 성소가 30규빗밖에 안 돼요. 길이가. 그러면 20규빗이 성소고 이 안이 지송소예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등대 불을 지피고 분양단에서 향을 피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지송소에는 언약계가 있거든요. 이 언약계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롬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희장이 가로막았다는 것은 희장이라는 것은 경계, 경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경계입니다. 경계 이 희장에는 네 가지 색깔의 실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입니다. 그 안에 천사, 두룹. 두룹이 천사가 이렇게 형태의 모형이 있어요. 이 말은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계가 있다는 겁니다. 더 얘기하면 대제상이 이 희장을 통과하고 지송소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언약계가 있어요. 언약계. 이 언약계는 뭡니까? 이게 언약계예요. 이 언약계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론의 쌍란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돌판. 중요합니다. 아론의 쌍란 지팡이를 왜 보관하라고 했어요?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자기도 대제생을 할 수 있다고 건방지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살구나무, 죽은 살구나무를 갖고 와라. 근데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살구나무만 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보관해라. 만나를 두면 항아리.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도 원망, 불평하니까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보관해라.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은 우상숭배하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돌판. 모세가 여덟 번째 시대에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직접 두 돌판을 제작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거예요. 거길 넣은 거예요. 다른 말 하면 두 돌판대로 너희들을 보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약대로, 율법대로 심판하면 다 죽는 거예요. 죄에 싹쓴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이 뚜껑을 덮은 거예요. 이 뚜껑이 속죄소란 말이에요. 이 뚜껑을 덮은 거예요. 우리가 속죄소는 뚜껑인데 어떤 뚜껑이냐. 속죄소, 속죄소는 갚다. 죄를 갚는 장소. 다른 말로는 뭐예요? 씌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는 장소. 율법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속죄소를 뚜껑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죄는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발랐을 때 내가 사해 주겠다. 그래서 저 속죄소를 씌은 자, 다른 말로는 은혜가 베푸는 장소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여기서 너희에게 죄를 해결해 주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1년에 한 번씩 저 속죄소에 피를 바를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죄를 알지 못한 가운데 죄를 짓든, 모르고 짓는 죄든 다 사해 주겠다. 그 속죄소는 죄를 삼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대세상이 준비할 게 뭡니까? 본인을 위한 대속죄물이 필요해요.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를 속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자기의 죄를 속하는 속죄 재물을 드려야 돼요. 숯송아지를 드립니다. 숯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자, 번재단에서 숯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어떻게 합니까? 양푼에 담습니다. 양푼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대세상이 입는 옷이 있어요. 애봇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이날 대속죄일 날에는 이 화려한 애봇, 또 바탕의 청색 겉옷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만 입습니까? 속옷만 입어요. 흰옷,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지은 속죄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대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진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의 속죄 재물을 숯송아지를 딱 놔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를 갖고 와서 한 마리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대세상이 안수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진 죄가 어디한테? 염소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 피를 동시에 갖고 와. 그리고 허리에는 뭐예요? 끈을 묶어. 방울을 달아. 흰옷에다가 그 두 개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젖혀서 시장을 젖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갑니다. 먼저는 자기의 숯송아지에 자기의 죄를 속한 숯송아지의 피를. 피를 어떻게 해요? 피를 속죄소. 속죄소에 이 동쪽의 피를 발라요. 동쪽에. 동쪽의 피를. 왜 동쪽입니까? 문도 동쪽이에요. 모든 성소와 문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뜰 안으로 드러난 문도 동쪽이에요. 동쪽은 뭘 상징했죠? 해가 동쪽에 뜨지 않습니까? 장차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피를 속죄소 위 뚜껑에. 속죄소가 뚜껑이라고 해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릴 때 아문데로 뿌린 게 동쪽을 향해서 피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동쪽을 향해 7번 뿌린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속죄소에 내 죄가 내 대신 죽은 이 양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속죄소 위에 올렸다는 거 하는 그 피를 보고 그 대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 윤리, 도덕, 댐댐으로 온 게 아니라 속죄소에 뿌려진 숯송아지의 피를 보고 대세상의 죄를 속하는데 7번 뿌렸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너 죄는 해결됐다. 그리고 동쪽에 뿌린다는 건 뭡니까? 장차올실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 피가 완전할 것이다. 이걸 상징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염소의 피를 동일하게 동쪽에 뿌리고 석죄소 위에 동쪽에 뿌리고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방울 흔들어 안 나와. 그럼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잘못들에서. 그 피를 안 받았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이제 쥐종수에 나옵니다. 나와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번제단에 있잖아요. 이 번제단 안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피를. 양푼에 담은 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도 또 의식이 있어. 이 번제단에서 대제상의 피를 이 번제단에 이쪽에 뿔이 있거든. 이게 자세히 보면 나도 본 적은 없어요. 내가 꽤 성지술로 가서 보려고 하면 송아지 형태의 뿔에다 피를 발라요. 피를 발라. 그리고 이 번제단에 동일하게 수송아지의 피를 자기를 위해 속한 수송아지의 피를 이 동쪽을 향한 번제단에 일곱 번 뿌려. 그리고 짐승을 태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속하는 이 염소에 죽은 이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도 동일하게 번제단 양각에 뿌리고 바르고 피를 뿌리고 번제단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뭘 얘기합니까? 이건 다 상징을 얘기해요. 상징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왜 여정이냐면 예수님이 자체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이 예언한 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본 3장에 세례 요한한테 세를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대제세상의 신분이에요. 왜 아버지가 스가리아하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지 않습니까? 스가리아가 제세상이에요. 이게 마지막 대제세상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마지막 대제세상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세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린 거예요. 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한테 죄를 삼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 생각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말린 거예요. 그때 뭐랍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당신한테 죄삼을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왜 허락하라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제 어떻게 세상의 죄를 옮기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대로 지금 다 성취되는 현장이다.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어떻게 해요? 오셨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죄가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예식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어린 양의 전가됨으로 그 짐승이 죽음으로 그 한 사람의 죄가 속했듯이 대제상은 대제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킴으로 이 염소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죄를 속했듯이 구약은 그림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림자대로 실체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예식은 뭐냐면 온 세상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온 세상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온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이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려야지 죽어야지. 그 십자가예요. 그 피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 했던 메시지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는데 한 사람이 구약에 죄를 지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내 죄를 지면 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야. 대속지일도 마찬가지. 1년 동안 진제를 속하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지켜야 돼. 또 죄산받아야 돼. 그런데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반복이 아니라 이랬어. 완전히 끝냈다. 그 성경은 단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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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번에가 굉장히 강조돼요. 단번에 재물을 드려.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다. 단번에 성수에 들어갔다. 단번에 들이셨다. 단번에 들이셨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끝난 겁니다. 완전한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정가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온 세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 창세기 1장, 2장. 이게 3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이 죄. 죄를 해결해서 하나 아니면 이때부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여기서부터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이 시작되고 이 세상이 언제 끝나냐면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때 세상이 끝나요. 재림 때.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가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아담으로부터의 전에 지은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후으로부터 재림할까지의 세상. 이게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이에요. 그것도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에 보면 내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내 자손의 죄도 죽으신 거예요. 3대, 4대, 후손의 죄도 죽으신 거예요. 왜? 온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속죄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의 염소가 있잖아요. 한 마리의 염소가 남은 거야. 한 마리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소에 들였고 한 마리의 염소가 남은 거예요. 이게 아살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아살셀 염소가 뭐냐? 그냥 아살셀 히브리어로 아살사랬 때 예지가 염소고 그다음에 아잘이 뭐냐? 보내다. 그러니까 염소를 보내다. 한 마리의 염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살셀 염소라고 하거든. 염소를 광야에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아살셀 한 마리 남으면 이제 대제상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 다시 고백하고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모든 죄가 속죄소라는 것에 사암받는데 이 속죄소는 아롬만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아론이 와서 얘기할 뿐이지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200만이 보는 앞에서 그 아론이라는 존재는 아주 심히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아살셀 염소는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속하고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잖아요. 이 염소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추방시켜. 그럼 이 염소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사라지잖아요. 제거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속죄일을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저 염소가 광야에서 사라지고 제거되듯이 우리의 죄가 사라졌구나 제거됐구나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살셀 염소 대속죄일은 두 가지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염소 또 한 마리 염소인데 이 염소가 아살셀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 지켜라 그래서 대속죄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대속죄일의 기간이 언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대속죄를 지키면 안 돼. 아니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 바라봅니까?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고 제가 있을 때는 30개월이야. 그래서 멀리 있으면 휴가도 많이 놀아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아들의 사진을 보고 그리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들의 사진을. 아들이 제대했어. 그러면 사진은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들을 보면 되지. 아들의 사진을 보고 울고 아들의 사진을 보고 애타게 생각하고 아들의 사진을 보고 몸부림출 필요 없어요. 아들이 옆에 있는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 문에 들어가면 되지. 옆방에 가면 자고 있는 아들놈 보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진의 실체의 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할 노릇이라. 오셨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망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대망했던지 다른 나라 다 쫓아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정리정돈하지 않습니까? 왜 팔레스타인 사람이 못 들어오게 장막을 칩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곳에 불교란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고 지금도 큰 장막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하는 판인데 아직까지 사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셨는데 대속제일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7월 10일 날 되면 난리법석을 떱니다. 대속제일 날 죽어간 짐승만 양만 엄청난 거예요. 이 대속제일을 지켜라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날 곧 그 달 7월 10일에 이거는 태양역이 아닙니다. 태양역은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너희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문자적 의미예요. 헬라식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스스로 겸허하게 하라. 하루 정도 금식하면서 배고픔의 육체적 고통을 느끼면서 이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것이다.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를 속제소 위에 뿌리는 순간 죄가 속하는 것이다. 그 속제소 위에 뿌린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림자만 지금도 신행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오늘 대속제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에 관한 분. 창세기를 보든 레기를 보든 민수기를 보든 신명기를 보든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장차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구속사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주류한 거예요. 여러분은 레이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속사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레이기를 설명하면서 이 레이기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장차 오실 1445년 후에 오실 마국관에서 태어나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이기는 오룡이 하나도 없어요. 재미난 성경입니다. 레이가 참 재미난 거예요. 왜? 실체가 보이니까 그림자만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실체가 보이니까 이 성경 속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중한도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시고 단변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희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대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이기에 가장 중요한 대속제일 레이기 16장을 보면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그 속에 속제소 위에 뿌려진 그 피 그 동쪽 속제소 위에 뿌려진 피 동쪽을 향해 7번 뿌린 그 피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한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피를 보고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